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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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드디어 2022년도 부활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선생님이 할렐루야 할 테니까 아멘 한번 화답 한번 해볼까요 자 모두 다 준비됐죠 할렐루야 아멘 놀라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부활절에 이구동성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이 이구동성 힌트를 내실 분들을 저 멀리 예수님 제자들을 초빙했어요 두 분은 기대됐죠 예수님 제자가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제자 두 분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한국말을 몰라요 샬롬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이 두 예수님 제자들이 힌트를 내줄 거예요 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에요 자 준비됐어요? 오 알아듣네 아 모르는 알아듣는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기 아 우리 방송에 있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줄게요 힌트를 하나 둘 셋 기 아 정답은 무엇일까요? 어 그래 그래 영광아 그래 너 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있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쁨 정답입니다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 최고네요 한국말 잘하네 깜짝이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부활절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구동성 게임 힌트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나와주세요 오 지저스 지저스 엘리 엘리 예수님도 한국말을 못하세요 그쵸 예수님? 아니 어 하네요 선생님 이쪽으로 할게요 자 우리 예수님 1번 2번 3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잘 아 손 번쩍 드는 친구가 없네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잘 아 우리 두 분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불 이 두 분만 하나 둘 셋 잘 어렵다고요? 그래서 친절한 이창욱 선생님이 힌트를 준비했어요 자 지금부터 힌트를 잘 들어보세요 자 들어가주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힌트 나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나고 야 진짜 잘 걷는데 저 제자는 너무 씩씩해 다리가 봐봐요 다리가 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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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저 제자가 심심했나봐요 한 친구를 부르네요 오 저 제자는 더 잘 걸어요 진짜 되게 재밌는 제자 어 근데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네요 우리 예수님이 저 사이에 잘 끼어들 수 있어야 될 텐데 오 방어가 너무 심해요 자 끼어끼어끼 드디어 끼어드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낳고 어 울고 있네요 눈물이 보여요 어 통곡을 하고 있어요 옷을 찢으면서 울고 있어요 땅바닥을 찌면서 울고 있어요 네 제자 1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 이 동네 사람 맞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셨어 답답한 제자 2가 흥분해서 끼어듭니다 글쎄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저는 그분이 구원자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리고 죽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대요 아 제자 2를 제치고 다시 예수님을 들고 옵니다 내 말 좀 더 들어보시오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마씨 그리고 그 여인이 글쎄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무덤에 갔어 근데 그 무덤이 비어있었단 말이오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섰다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제자 2가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었대요 아 답답하신 예수님 엄청 답답하신 예수님 너무 답답하신 예수님 답답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들 어리석어요 이미 이 일들은 말씀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친구들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예? 모른다고요? 그럼 목사님께서 오늘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실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힌트입니다 네 다시 서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얘기 들었죠 한 번 더 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네 우리 저기 아까부터 손 들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정답은 부활절 부활절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요 선생님이 주운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못 보겠네요 그래서 선물을 선생님이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줄게요 엄마들한테 받아가시고요 혹시 엄마가 모르신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거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거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엄마한테 안 받으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놀라운 부활절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찬양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레크레이션 놀라운 레크레이션 마음이 우리 모두 활짝 열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눈물이 막 났는데 우리 친구들 부활절 예배들이 준비됐나요?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 있으면 옆에 아니면 혼자 있으면 혼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눌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구덕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 우릴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피어나신 예수님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부활하셨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기뻐 노래해 다시 부전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릴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부활하셨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기뻐조래해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호매가 또 처음 가나준 제약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사랑의 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호매가 또 처음 가나준 제약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주셨네 안전한 자유주셨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아멘 사랑의 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는 신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생명해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생명해 주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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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더 죽음에서 구원하시 우리 구주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날씨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가 온 땅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오 전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둔에서 수월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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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륵과 고기 새벽별 가득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이 주님을 찬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하늘에 보라 또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또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더 큰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또 그 이름 예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조롱과 비난과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놀라운 구원하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또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만 갖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친구들 또 안 믿는 엄마 아빠 또 주변의 친척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부활절 예배 또 이 이후의 시간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손흥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깊이 심겨져서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맺는 놀라운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교회 주인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에요 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무슨 뜻일까요? 부활절이에요 네 맞아요. 다시 부, 살, 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까만 마음,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을 열고 다시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이 까만 마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부활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 보금 24장 6절 말씀 아멘 누가 보금 24장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해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준비됐죠? 손 준비하시고 자 말씀 속으로 여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은 예수님의 몸은 큰 돌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이었어요 아직 캄캄하고 어두운데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려면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일단 무덤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간 걸까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눈부시게 밝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천사예요 여자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너희는 살아있는 분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단다 그분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때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나는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이 두 제자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줬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11km 떨어진 걸어서 두세 시간 걸리는 그들의 집 바로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슬픈 얼굴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낯선 사람이 두 사람의 곁에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길을 가면서 무슨 대화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무슨 놀라운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 동안 이런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이 바로 그분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무덤에 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차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군요 왜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잠을 잘 곳에 예수님도 같이 가자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식탁에 함께 둘러앉았어요 빵을 놓고 예수님이 축복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빵을 떼어서 두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바로 그 순간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봐, 예수님은 다시 사라졌어 어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세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떠나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지 못해서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엠마우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오늘날 지금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까만 마음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강한 것,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과 나의 친구들 내 안에 계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실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까만 마음 나쁜 생각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나쁜 것 나의 게으름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마음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놀라운 부활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고 기뻐하는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